아 2 5 5 이게 케이크 만드는거야? 주은아 책 뭐 만들거야? 무슨 케이크 만들거야? 주은이는 무슨 케이크 만들고 싶은데 엄마처럼 엄마처럼 주은이가 만들고 싶게 만들고싶어 엄마가 그렇게 좋아? 뭐해? 아 뭐해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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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 잘한다 잘한다 오 진지한데? 이리와서 또 과일토키로 올려 올렸어? 얼굴 다 안다니 죄송합니다 진지 네 이번에는 살짝살짝 살짝살짝 제가 잘 먹어요 기다려요 물 먹고 양파 하나 더 좁아요 하나 더 좁아요 너가 좋아좋아? 응 자꾸 먹지마 만들때 맛있어? 맛있어 계속먹네 엄마야 계속먹어 맛있지마 나도 해야해 누나 피알알한거 먹어야지 맛있어 이거 뭐야? 생크림을 만들거야 생크림인데 집에서 만든거지 응 근데 왜 만들었어? 위에 올려야되니깐 마트 가서 팥 사지 왜 만들어서 났나? 아니 마트가 왜 이렇게 팔아 그럼 우리 그거 사서 하는거야? 응 생크림은 집에서 만들 수 없어 뭐 만드는거야? 생크림은? 흐흐흐흐흐 비닐이래? 그러면 위용 하얀 생크림은 위에다가 올려주는거에요 이렇게 짧지만이 왜 만들어졌어? 이게 장식들이야 이게 놓여주고 어 저거에 팥팥버서 해 빨리 입혀주는거야 집에서 이런걸 가져가다니깐 신기하다 반죽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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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게만 이렇게 되는거야 반죽키로 돌리게만 이렇게 되는거야 생크림 왜 위에만 발라? 엄마 따라한대 그냥 내고라서 동그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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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하려하다가 시크림을 하고있으면 안야돼 싫은 말아 하지말라 나 좀 도와줄까? 너네 되게 사이좋게 보인다 맨날 싸우는게 이거 할때는 사이가 좋네 이거 다 쓰면 사이좋게 못하는데 연 나 좀 뭐니 이렇게 장시간 먹지 뭐 하지마야 돼 그만 먹어 저렇게 저렇게 하하하하 오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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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그래 빵 먹어 앉아서 남은거랑 드셔 오우 잘 말라고 먹어 먹어 맛있게 먹어 이제 나는구나 쫄질만을 줘 조금 남겨놨어 이제 해 오우 자라 갔어 어머 떨어졌어 어떡해 너 잘라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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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잘하냐? 어떻게 장식하게 해? 그건 내 마음이지 잘 할 수 있겠어? 가, 조은아 가 조은아 계속 먹기만 해 휴지 좀 줘만 해 조은아 계속 먹기만 해 와, 장난 아니다 와 나, 인희들 하는거야 세게 짜면 안돼 알잖아 오 오 진짜... 배후 그래서 하는거 참.. 이게 뭐야? 없는거 아냐? 어? 야, 주희가 좀 하라고 해 나 이거 다 하라고 아이고 아이고 자, 주희! 여기.. 여기 도전을 말아야돼 그래야 살 수가 있어 살 살... 어? 응가 싸네 응가 싸네 응가 싸네 응가 싼다 응가 싼다 응가 싼다 나 죽자 죽자 좋아하고 있어 이상해 쟤 어머 쟤 이상해 아? 얘 다 했어요 어? 벗겼어 어? 뭐야? 벗겼어 벗겼어 조용히 아니 조용히 나 죽을래 나 죽을래 엄마한테 막 가기 시작했다 너 어디 안 썼냐 아니 좀 같이 좀 해 얘네 이거 하고 있대 야아! 다 끝났다 얘 끝났어 몰라 야, 먹었어 나 뭘 먹어 장식해야지 또 엄마처럼 그건 뭐야? 그거 너대? 아니 근데 안 딱딱해 냉동신에 놨던건데? 어? 내가 먹어 어머 터프해가 어? 이거 안 울리거야 하하하하 아 진짜 야 테두리 다 녹아오자 빨리 빨리 해 야 너 그만큼 올려 어 정신없어 자 요거 3개 어 먹어 먹어 그냥 괜찮아 아 저 진지하게 빨리 올려 이게 뭐야 하하하 진짜 수제 케이크 느낌이다 하하하하 진짜 이 세련됨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뵙었는 완벽한 수제 케이크 자 됐어 이제 올려 너 손 씻고 와 너 이거 스쿨에 맞을 수 없어 하나 씻고 아 좀 좀 빨아먹어야 돼 조용하 조용하 완벽한 수제 케이크 하하하하 자면들어? 조용하? 마음에 들어? 아니 먹나 정신없어 아니 이제 케이크를 떠서 넣어볼까 볼게요 어디다 넣어 그거 채널에 한 번 권리 닫아야되는 거야? 권리 닫아야된거야 이따가 봐 이따가 먹어보자 자 먹어볼까 어 어 어우 이렇게 맛있지? 음 맛있다! 음 맛있다! 좋아!